우와 맛있겠다 오 기대했네 치즈, 와 치즈 이제 오랜만에 돈까스먹어봤자? 나도 오랜만에 우동 먹는거라면 어때? 맛 좋아 응 숟가락 갖다 줄게 야 이거 국물 먹어서 까니?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소스가 많다 이게 음 음 음 대형한 소스를 먹어보라고요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밥 줄까? 여기 밥? 아니 이렇게 먹으면 될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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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어서 그런가 치즈가 잘 안빠진다 맛 되게 맵다 무슨 식은맛이 따뜻해? 응 따뜻해 맛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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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